형 크나 빙 2개, 크나 빙 2개 들어갈게요 중차 조심 중차 크나는 못 봤는데 펑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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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피해 이거 큰작 개피 빙 2개 중개 빙하나 중개 빙하나 중개 빙하나 중개 빙하나 오크야 중개 빙하나 오크야 중개 빙하나 오크 나왔다 오크 나왔다 맷돌 맷돌 중무 빙 중무 빙 원덕절 작게 하나, 작아나 있다 작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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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식 우물 뛰기 보여준다 어? 저 좀 늦은 펜스 느리다 크나 빙하나 내가 지향하나 볼게 중빙 나오고 중빙 나오고 중빙 나오고 중빙 중빙 나온다 중빙 나온다 적아, 장기 적아, 2층 하면 타시구 철회 지금 철회되요 포 없음 작자 빙하나왔다 작자 빙하나왔다 작배 하나 있다 중빙하나있다 이거 뭐야? 언더우나 언더와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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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거나? 이게 어딘데? 기둥 알아볼 줄 몰랐네 형이 언더 빠져봐, 내가 긴초 봐둘게 기둥 봐줄게 언더 빠져봐 언더 언더 기둥 나왔다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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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슨 어시 다 어시 뭐야 4킬 오오오 4배비전 어? 나보다 잘하는데? 역시 투명 드래곤 어 나 선아 은퇴 해야겠는데 형이니까 시프트 줌을 패스 패스 햇빙 이상하게 온다 우리 기도력만 없다 우리 큰 나칭 단칭 하나 단칭 하나 우리 계속 이제야 가는 중인데 콜라 버린다 아 저거 안죽어 따가나고 소울이 아마어시 소울이 아마어시 소울어시다 소울어시다 빠졌는데 아비 없었나 형 큰 와봐요 큰 세명 큰가요 오케이 이거 기둥 연막 제가 먼저요 그러면 그럼 천천히 나갈게 오케이 우물 나감 패스 크나삐 하나 패스 나 가야죠 확인 언더염만 하도 중빙 졸라온다 2층 있다 2층 향념 나삐 작게 포관아 진짜 언덕에 삥하나 깔게 언덕에 삥하나 언덕에 삥하나 언덕에 삥하나 언덕에 삥하나 짧게 올린다 작게 올라온다 작게 올라온다 작게 올라온다 안중이야 나 짝사라 나 기둥 기둥나온다 기둥나왔다 기둥과 승관디 승관디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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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디 중순아 크나삐 크나삐 어 40빛 같아 중차 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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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실화잉 나이스 작빙 까주세요 작빙 오토님 작빙 까주세요 오케이 이거 선언하지 말고 저 빼의 큰까지 밉시다 오토님 내가 제일 먼저 삥 가지고 내가 완전 삥 완전 저 빼 삥하네 삥 먹겠다 맞삥 못 맞삥 완전 저 빼 삥 한개 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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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삥 온다 맞삥 온다 맞삥 온다 맞삥 누가 하자 누가 하자 야 너 왜이렇게 삶해 누가 하자 누가 하자 언더 박스 포가나 큰까지가 큰까지가 큰 탱크 포가나 안카데네 크리칭 쪽 언더 가나 크리칭 쪽 포가나 기둥 하나 기둥 박스 브레이 어 안졌나 내가 살았게요 피 없으니까 언더가 나왔다 삥 까는거 조심 이거 위에 봐줄게 내꺼 봐줘 내꺼 그냥 내꺼 봐줘 그냥 내꺼 봐줘 형은 어 앞에 없다 아직 안왔다 왔다 앞에 앞에 왼쪽 드럼 안아 드럼 안아 아이씨 승리하셨습니다 짝삥 헤이크 좀 수나 영원의 짝삥 헤이크 큰 수트로 할게 오케이요 이거 검둥이 형도 그냥 삥 맞고 뒤에 따라 보실래요 어 크남빙 치면서 그냥 찔러 볼게요 저 삥 크남빙 한개 더 나왔다 나왔다 어 기.. 우리 길빙 갔다 어 우리 근데 길빙 깠어요 이번에? 어 알았어요 떼봐요 왔다 아 펠라킨드 왔다 내가 못갔어 사라다 안 돼 비져요 한 분 좋다 디디디디디 뭔 소리고 나이스 다시 펠빙 갈게요 형 근데 제가 어떤 플레이를 하든 길빙 고정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냥 어 그냥 길빙 그냥 삼천히 그냥 고정으로 가져오지 천천히 가면 패스 늦다 패스 늦다 기둥 돌격 패스 늦다 패스 크남빙 두개 야 이거 온몸 있는거 같은데? 패스는 안 했다지 중차 주신 중차 형 크남빙 두개 크남빙 두개 들어갈게요 중차 주신 중차 크난은 못 봤는데 크남빙 중중 펑크 펑크하나 펑크 펑크 아 개피 이거 큰작 개피 짝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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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멀티킬 까비 어디에 나와서 뭐야? 몰라 하시스부 아 요새 저 친구들 레드불 먹은 듯 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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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이 사치되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 어 근데 지질이 좋아 깜짝 놀래 이거 이거 형 이지아 가볼래 이지아 이지아 오케이 큰 천천히야 네 작게 내려갈게요 오케이 기둥 연마가 나 죽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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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자 훅빙으로 가 나오면 던질게요 오케이 작대 작대 안 나온거 같은데 기둥에 삥하나 삥두개 중의 삥하나 중의 삥하나 오프야 중의 삥하나 오물 나왔다 오물 나왔다 맥돌 맥돌 온다 야 어디고 네 간다 간다 빠져 뭐야 뭐 되나 오물 바로 안다간 저판 대화에 마하나 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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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얘기를 해줘야지 중 중 중 중 하나 핵빙 두개 오물 호핑하나 핵빙 두개 큰 핵빙 큰으로 간거주신 큰으로 간거주신 큰으로 간거주신 큰으로 간거주신 큰으로 간거주신 몰라요 중 2층 아이고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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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나 2층 있다 2층 있다 2층 있다 2층 있다 2층 있다 야 오물 하나 오물 봐 오물 봐 오 컷 딱 소리 없어 큰 소리네 팀 있는거 있나 내 삥인데 잠시만 여기에서 갈게 삥 하나 삥 둘 앞에 있다 앞에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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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얘 몰라 설폭하겠다 나가줘 기둥 나가줘 2층 24 24 24 안 깐다 까는거 바로 온다 온다 깠다 와 1mm 진짜 이거 이거다 진짜 이것도 아니다 지금 초 1mm 자 오물 오물 바로다가 영원해 대갑빙 좀 가져 위배층 말고 오케이 대갑빙 하나 대갑빙 둘 대갑빙 둘 대갑빙 둘게 깐어 클라 둘 이상 오물 오물 2층 갔다 2층 갔대 오물 잡았고 2층에 폭우나 오물 온다 오물 온다 가빠 가빠 가나 가빠 가나 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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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대랑 갑폭이다 갑박폭이야 올라왔다 올라왔다 정차 정차 포로우 쪽 갔어 포로우 쪽 포로우 박스 박스 뒤에 포로우 박스 뒤에 포로우 박스 뒤에 포로우 박스 뒤에 포로우 박스 뒤에 전송한다 나이스 나이스 아니 되게 저기 어 아니다 아니다 너무 편도 쏟았나 아니 아니 되게 거북이처럼 슬금슬금 자 좋았다 좋았다 대화삐 대화삐 하나 우리 대화삐 있네요 야 인마 올라왔다 오물 안 나왔고 바로 나왔다 갑박핑 하나 클라이 엄만 안하다 오물 다 올라온다 클라삐 하나 클라삐 하나 클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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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다 클라삐 다 빠졌다 완전 샷배하나? 중차랑 설 난다! 설 난다! 설 못 잤나? 어 중차 하나 아 나 찔렀다 중 소리 들리는데 방금 중차 컷 아 단층 나 중돌았네 탁설대 하나 하나 단층 1-3 지하 밀고 2턴 중저 빼 밀죠 이거 형 울백 아니 그 언덕에서 작업 좀 해줘 영원에 같이 중 그럼 제가 혼자 할게요 큰일나 많이 없다 큰일나온다 큰일나온다 어 나왔다 어 뭐야 오늘 나왔다 아이고 음을 다 막혔음 큰치 키는 중 이거 빨리 클라 디치기 돌든 아니면은 중간층 중간층 안있다 다 안 중간층 하나 내꺼 하늘 봐줘 영원에 중간층 아이고 우물 우물 발소린다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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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타면 되잖아 갑박이네 갑박 인칭해줘 인칭 아직 갑박 우물 인칭 안해줘 아무도 어 전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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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박 갑박 두 대 두 대 나이스 이거 우리 브리핑에 대해서 반응이 너무 늦다 누가 뭐 어 나 자옥 봤어 저거 아직 갑박이라고 얘기했어 그러게요 가위박 안 돼 클라 둘이상 클라 후삥으로 나가 중삥 온다 중삥 온다 우물 삥 하나 어디래 우물 들어갔다 우물 들어갔다 2층 들어왔다 큰삥 큰삥 아 놀래라 2층 파 4굴배 하나 있다 우물 메트로포가나 우물 삥 두개 우물 삥 두개 갑박이다 갑박 들어가나 4굴배 하나 있어요 우물 없어 갑박 없고 2층 빨리 타죠 뭐야 중차 중차봐 중차 쓰나봐 중차 뒤 쓰나봐 컷 땡 콩 갭이라 얘 몰라 나 좌측 빼면 오니 그라유 온다 온다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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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몬 해체몬이 하는갑다 아잉 나이치 안할건데 간다 펑크초 나이스 미션 실패 우물 나갈게요 대화삥 까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야 자고래가지고 중올리기 빔 까고 연막까지 까줘 행님 대화삥 둘 연막 확인 괜찮은데 택배 하나 택배 하나 택배 두개 나 물 먹었고 클라 있다 클라 둘이잖아 클라 클라 자고 2명이상 전진 없었어 우리 물 먹었고 빨리 나와줘 클라 안보이는데 우리 장먹은 상태니까 언덕 쓰나봐도 돼 중접배 나오는거 봐줘도 돼 클라 말소리 클라 말소리 2층폭 2층폭 보지말고 그냥 내려와요 단층으로 그냥 내려와요 짱먹고 있으니까 짱먹고 있으니까 거기에 형 실가차 걸쳐 드릴 때 앞에 왔다 클라 말소리 온다 이거 클라 바로 보네 좌초가 되니까 잡아줘요 어째 바로 보지 클라 발소리 난다 클라 발소리 난다 나빙 나빙 형 그냥 총 사주세요 어그로 끌어주세요 그냥 우물 들어갔다 우물 들어갔다 우물이랑 살짝 아이고 아이고 총 꼬였다 우리 포지션을 우물하고 2층 라인 먹으면 작 빼요 그냥 작 빼자 이거 얘네 후빙으로 오니까 큰감 그냥 얘네 삥 안 깼다가 오네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랄빙 하나 랄빙 하나 더 갈게 딱 조심하세요 큰암빙 2층 조심해 2층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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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큰단층 왔다 큰암빙 중후빙 중후빙 큰암빙 중후빙 큰암빙 중후빙 작은암빙 작은암빙 큰암빙 살았다 2층 폭 설자 설자 2층 있나 2층 물론 2층으로 들어온다 큰암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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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큰암빙 큰암빙 하나 큰암빙으로 둘 큰암빙 둘 갔대 2층 벙 2층 대거 2층 대거 2층 좀 여긴 왔다 대거 2층 좀 기둥 문의되나 우리? 어 여긴 니꺼 보자 나 큰암에서 문인데 큰암빙 큰암빙 지금 기둥 바까지는 안되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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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암 들어가는거 되요? 어 큰암 들어가는거 큰암은 반 언덕 접어 1층 이거 반 큰암 반 나이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벤즈 성공! 좋았다 좋았다 이게 코리아 꼬추... 아아 뭐라고? ㅋㅋㅋㅋㅋ 코리아 매운맛이다 아 매운맛 매운맛 청양꼬추칼라다가 오케이 씁 오 쳐타 그냥 들어간다 영우네 걔고 타죠 리네 리네 어 리! 야 리! 야 리! 헤이! 아구니 승리하였습니다 아구니 승리하였습니다 아구니 승리하였습니다 왜 여기 해줄까? 잡고 런치 욕 좀 해도 난 못하거든 아구니 승리하였습니다 후 하나 더 아이고 싸줘요 이번에 오른쪽에서 싸줘요 개구 수나 래 수나 없다 수나 없고 하나 더 하나 더 설대 중 하나 더 중순아 중순아 어 수나 없어 수나 없어 중 하나 더 박스 안되겠다 밀자 우리 밉시다 그냥 달립시다 나 저기 삥 까줄게 먼저 천안에 메테오 선진다 메테오 메테오 30벽에 붙은 30벽발 잘못 들었나? 30벽이다 뛴다 뛴다 나 삥 30벽에 있는데 아 뭐야 30벽에 있는데 벽 하나짤 벽 하나짤 창고 뒤에 창고 뒤에 그쪽에 하나도 골목쪽 골목쪽 적혀있다 완전 완전 잘 꼴 뒤로 돌아가던데 조금 때렸다 나이스 가자 가자 또 가자 빛 까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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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tainability 끈기 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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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